찢겨진 모든 시간에 버려진 누를 닮기에 자 스트레이 퀴즈 특앨범의 마지막 곡 리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한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제 아이돌 순명 다음 주부터입니다 제가 촬영한 서울 가는 일정이 이번 주말에 있어가지고 미리 이 전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이 원래 나왔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특앨범 전에도 싱글로 발매를 했던 곡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또 수록이 돼 있고 현재 계절감하고 잘 어울리는 락 사운드가 도드라지는 청량한 또 스키즈의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매니악부터 이제 아이돌 순명 스키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식도 스키즈 지금까지 나왔던 노래들 다 한번 살펴보면서 특앨범으로도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남은 특수록곡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해수욕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제가 살고 있는데 해운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부산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해운대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작업만 하는 시간만 있는 거지 1억금 서울에 사는 게 맞는 거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감성을 좀 영상으로만 스키즈 분들과 함께 즐겨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곡이고 이번 노래는 타임아웃이라는 노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작년 8월 1일 날 이미 싱글로 믹스테입이라는 게가 믹스테입이 아니죠 저게 앨범 제목이 그냥 믹스테입인 거고 앨범 자체는 싱글 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휴가를 갔을 때 동해에서의 행복한 시간과 아무 걱정 없이 마냥 웃으며 즐거웠던 순간에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고 하구요 스리라차 세 분이 모두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편곡은 방찬님이 하셨고 여름바다처럼 시원한 락 장르의 타임아웃이라는 제목처럼 고민과 걱정은 멀리 던져버리고 살랑이는 바람 따라 함께 떠나자는 메시지를 담아봤다고 합니다 스키즈만의 신나는 곡을 우리 스테이에게 선물하구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커다란 행복과 의미를 선물해주는 스테이 생일 축하해라고 합니다 이 생일이 근데 스테이 분들의 그건가요? 팬클럽 개설된 날짜를 마련하는 건가요? 어 굉장히 그래서 기대됩니다 팬분들을 또 위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바닷가를 보면서 지금 딱 해야 돼요 이 노래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절감이 잘 맞는 노래이기 때문에 동해바다긴 합니다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다음 곡은 어 되게 잘 봤습니다 시원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비가 계속 오다가 좀 그쳐서 며칠째 지금 그쳐있거든요 제가 내일 서울 가요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사실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21일인데 되게 더워요 지금 폭염이 다시 또 시작이 됐잖아요 서울도 지금 폭염이라고 하는데 비가 또 그치고 나서 더 덥잖아요 그 딱 더위를 식혀주는 어 좀 그런 영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하이틴적인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저 예전에 상속자들 드라마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혹시 너무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이인가 그 10년 전이긴 하네요 상속자들이 벌써 10년 전이냐 어찌됐든 간에 거의 이제 나왔던 OST 혹시 아는 분 그 마리아 말고 이용기님이 불렀던 그 너만 보인단 마리아 그거 말고 다른 트랙 수록곡 중에서 OST 중에서 Oh and ever you call me you call me 빠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바 call me 하는 노래가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이 노래가 그 OST도 상속자들 드라마에서 이제 이민호님이 저런 이제 해수욕장 바다에서 서핑하면서 그 노래가 딱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잘 어울리고 그 노래도 이제 락밴드 노래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 하이틴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게 나는 청량한 노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예측인 건데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주세요 JYP에 밴드가 많아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도 있고 그리고 데이식스가 JYP 맞죠 그 앰플라잉은 FNC죠 그 밴드들이 JYP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작곡을 이제 스리라츠님께서 하신 건데 같은 소속사고 아무래도 이번에 좀 밴드 음악 밴드 사운드가 되게 도드라지는 음악을 할 거니까 원래 또 잘하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느낌은 아무래도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나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는 근데 이때 당시에 완전 신인이긴 했었죠 이때 막 데뷔하지 않았었나요 근데 뭐 이렇게 같이 뭐 물어보고 이랬을 것 같기는 해요 기타톤 어떻게 잡는 게 이런 식으로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친하더라도 막 앞면이 있을 거니까 스리라츠 분들께서 좀 물어보지도 않았을까 그런 게 저는 만약에 맞다면 이 예상이 맞다면 뭐 데이식스든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든 데이식스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맞다면은 이거는 기획사 안에서 되게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음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움받을 것도 도움받고 나중에 또 스키즈가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나 뭐 데이식스한테도 도움을 주고 음악적으로 되게 좋은 그런 거지 않을까 왜냐면 엑스디너리 히어로스나 데이식스 분들은 밴드다 보니까 아마 작곡을 다 하실 겁니다 작곡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스트레이 히즈도 작곡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좌우지간 그건 그거고 이 노래 기타가 여러분 두 대가 들어가 있고요 두 대에요 두 대 기타가 두 대 백킹이 하나 있고 리드 기타가 한음 한음 이렇게 멜로디컬한 진행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기타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같은데 기타는 기타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올핏 들었을 때는 왜냐면 백킹이 백킹 기타가 뒤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코드 잡고 이렇게 스트로크 해주는 게 두 개의 기타처럼 들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기타리스트는 아니다 보니까 좌우지간 좀 그런 입체감 입체감이죠 입체감이 되게 잘 드러났다 더군다나 거기다 기타 톤 자체도 저는 이렇게 로우한 톤을 좋아합니다 더 헤비한 톤을 좋아해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좀 J락에서 많이 했던 톤이긴 해요 이런 톤 자체가 이런 음악 자체가 J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데 그것보다도 살짝 톤적으로는 더 내렸어요 좀 더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음악에서의 드롭 튜닝 정도는 아닌데 드롭 튜닝은 뭐냐면 한옥 탑을 더 내리는 튜닝이에요 그래서 되게 묵직한 메탈음악에서 많이 나옵니다 진짜 기관총 쏘는 거 같은 그런 기타 소리가 이제 드롭 튜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까지 내리진 않았는데 거의 내릴 수 있는 한에서는 메이저하게 내릴 수 있는 거에서는 제일 많이 내린 그런 기타 톤이지 않나 그래서 되게 익숙한 기타 톤이어가지고 스키즈 노래 중에서 제일 부담없이 들었던 거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익숙한 사운드이긴 하니까 제가 이런 장르의 락을 한 사람 아니기는 해도 또 이런 장르의 락을 많이 들었었죠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악기적으로는 너무 익숙했던 사운드였다 그리고 이런 톤을 내고 뭐 베이스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이런 톤을 또 내기 위해서 이런 개장감을 또 내기 위해서는 악기의 그 튜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튜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튜닝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튜닝 말 그대로 그 조정입니다 그래서 악기의 음을 또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 되게 무리 없이 들었던 하이틴스러운 진짜 근데 아이돌 밴드 좀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스키즈가 아이돌 밴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아이돌 밴드 느낌의 딱 스키즈 이 스키즈 아이돌 수명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이분들이 아무래도 거의 전곡을 다 하시죠 전곡 아닌가요 작곡을 쓰리라차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냈던 노래도 많고 스키즈가 데뷔한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앨범도 많아요 이 사람들 앨범이 되게 많고 일본 앨범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음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락도 이런 락도 있고 되게 강한 락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정 같은 스타일도 있는데 또 다른 스타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제가 하는 코어 메탈 음악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음악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팝하고 좀 유기적으로 조화를 잘 시키는 그런 음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인정은 좀 힙합에 가깝긴 했었죠 힙합 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예 락 쪽으로 가는 멜로디컬 하면서 멜로디가 있는 그런 락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 콘텐츠 자체가 그리고 좀 맞아요 저것도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답답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했다는 시피 한 달 넘게 광안리도 한 번 밖에 안 가서 그래서 새벽 2시에 그냥 강의시 데리고 갔던 거 전부고 홈플러스 두 번 나갔다 왔던 거 제외하고는 뭐 잠깐 햄버거 사 먹으러 가거나 돼지국밥 사 먹으러 가거나 하는 거 제외하고는 밖에 잘 안 나가요 안에서 완전 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련함? 답답했던 거를 좀 이 영상 중에서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이게 물론 다 풀리진 않는데 조금이라도 이 잠깐의 순간이라도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좀 이 응어리를 좀 풀어내는 듯한 느낌 친구도 없어요 저는 부산에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연고도 아무도 없어서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걸 이제 간만 하고 온 건데 안 상태에서 온 거예요 아예 그런대로 가버리자 해서 이거에만 집중하려고 유튜브하고 음악에만 집중하려고 제가 여기로 온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지루하고 무료한 삶을 좀 살다 보면 이러다 이제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건데 그걸 좀 풀어주셔서 물론 스테이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신 거지만 저한테 또 다른 한편에 위로가 되는 노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락사운드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얘기를 더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되게 펑키하기도 하고 케어하라고 유쾌하고 서로 물총도 쏘고 아니 특이해서 한강의 기적 하면서 막 이랬던 사람들이 물총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네요 보기 좋네요 원래 이 나이때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키즈가 뭐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볼 때 막 야 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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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해수욕장 가서 물총도 쏘고 이러고 싶은 나이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저도 아직 제 나이때도 아직 그러고 싶은 나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스키즈 분들도 되게 바쁜 스케줄 속에서 이 촬영이긴 했겠지만은 이때 당시가 휴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분들이 이렇게 웃고 이 촬영을 한 게 너무 진짜 진심 같아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와닿지 않았나 저한테도 더 이제 대리만족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 어 그런 좀 느낌이 드는 뮤직비디오 되게 좋았던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스키즈가 좀 뮤직비디오 좋은 게 맞네요 좋습니다 이번 노래는 특 앨범의 수록곡이긴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1년 전에 나온 거고 표지도 작년에 나왔던 그 싱글 앨범 표지로 해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리뷰가 아니고 이제 아이돌 순명으로 이제 제목을 뺄 겁니다 아이돌 순명 스키즈 편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곡은 매니악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숨겨진 명곡들을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아이돌 순명 스키즈로 달려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